가장 궁금한 윈블던 우승후보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해봤습니다 대진표 분석을 좀 나중으로 미루고요 윈블던 우승후보 본론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서 전 지금 1,2,3순위를 정했어요 남자 단식은 1,2,3순위 우승후보를 정했고 여자 단식은 이거 저의 독단일 수도 있는데 2,3순위가 별로 무의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1순위만 픽했습니다 자 윈블던 남자 단식 우승후보 1위 1순위 야닉신어 2위 까르로스 알카라스 3위 이게 중요한데 후비 호르카츠을 뽑았습니다 제 뭐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예측 3번 우승후보가 좀 과감할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이 왜 이 야닉신어 알카라스 호르카츠의 순으로 우승후보를 꼽았는지 말씀드리고요 여자 단식은 저는 이번에는 잔디지만 이가시비홍택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해외 언론은 양강으로 보고 있는 크게 자 뭐 테니스 닷컴이나 유로 스포츠 모두 야닉신어 1번 그리고 3번 시드인 카르로스 알카라스를 2순위 이 정도로 1,2순위를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노박 조코비치가 있는데 노박 조코비치가 윈블던에 나오는 것도 굉장한 이변이고 우승후보로까지 꼽기에는 여전히 그 무릎에 수술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라고 보는 의견이 현재까지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코비치가 윈블던 워밍업 연습경기 공식연습경기 관중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시너와 뭐 연습경기를 하고 다니엘 메드베데프와 연습경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멀쩡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조코비치는 역시 불사신 금강불개의 몸 무릎에 수술을 하고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바로 실전으로 돌입하는 이 경위적인 회복 능력을 갖고 있는 조코비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조코비치에게 이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커리어에서 치명적인 한 수의 실수가 될지는 윈블던 1주차가 지나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박 조코비치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윈블던에 참가를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조코비치의 마음속에는 윈블던 최다 우승 페더러와 동료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마가리코트와의 25번 우승보다는 로저 페더러의 윈블던 챔피언 기록 남자단식 최다 우승 이 기록과 타일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더 크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조코비치를 지금 37살까지 세계 넘버원의 실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부여 빅3를 완벽하게 넘어서고 싶은 나달도 넘고 싶고 페더러도 넘고 싶고 다 넘었고 토탈 기록으로는 지금 개별 메이저 대회 슬램 기록으로도 그런 도전을 계속 이어가는 거고 특히 윈블던은 4대 메이저 중에서도 왕이잖아요 가장 권위와 전통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윈블던 통산 최다 우승 최다 챔피언의 타이틀을 꼭 페더러와 함께 동률 타이틀 정도는 갖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전한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 출전이 올림픽에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잔디코트 나달의 선택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수의 많은 선수들이 윈블던과 파리올림픽에 잔디에서 클레이로 가는 이 트랜지션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초이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릎 부상 이전의 조코비치의 경기력을 종합해봤을 때 올 시즌 우승이 없고 프랑스 오픈에서도 물세트에게 풀세트 접전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 세런돌로에게 결국에는 이기긴 했습니다만 부상으로 낙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베스트 테니스를 올 시즌 전혀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디코트에서도 게다가 수술을 했고 아무래도 준비가 과거보다 완벽하지 않았고 자신감도 평상시 때보다는 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승후보로 일단 지금 윈블던 시작도 하기 전에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조코비치를 3순위 안에 넣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야닉 시너가 알카라스보다 그리고 후르카치보다 더 위냐 뭐 저는 지난번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야닉 시너의 경기력은 지금 월드 넘버원입니다 경기력이 지금 노박 조코비치보다 경기력이 좋은 건 맞고요 알카라스, 즈베레프보다 경기력이 어떤 코트 표면을 가리지 않고라도 하드, 클레이 다 경기력이 야닉 시너가 위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카라스와의 프랑스 오픈 4강전은 야닉 시너가 경기력 측면에서는 앞섰고 그 한수 뒤진 경기력을 알카라스가 뒤집은 경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작년 윈블던에서 조코비치에게 열세였던 알카라스가 그것을 뒤집었던 승부처럼 맨몸 대 맨몸 앞붙었을 때 야닉 시너의 경기력이 더 위고 작년 조코비치와 알카라스의 경기력도 순수 경기력 차원에서는 조코비치가 위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프랑스 오픈에서 야닉 시너가 더 나은 경기력 더 좋은 서브, 더 빠르고 정확한 그라운드 스트로크, 더 적은 범실 이렇게 앞서가는 경기를 알카라스가 그 어떤 천재적인 어떤 기술의 다양성으로 극복을 하는 그리고 클레이라는 점 클레이 코트라는 특성을 10분 활용했고 세번째로는 야닉 시너가 당시 스테미나와 피트니스가 부상 회복에서 바로 뛴 처음 대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야닉 시너가 프랑스 오픈에서는 알카라스에게 졌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5세트잖아요 5세트 접전 끝에 졌기 때문에 잔디 코트 공격적인 선수에게 더 보상, 가산점이 있는 분명한 코트이고 특히 잔디 코트에서의 가장 큰 기술적 요인은 서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닉 시너의 서브가 알카라스보다 더 날카롭고 빠르거든요 그리고 작년보다 야닉 시너의 서브의 향상 지수는 엄청납니다 야닉 시너의 경기력은 최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윈블던 서브에 강하고 그라운드 스트로크의 스피드에서 알카라스를 제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 그렇기 때문에 야닉 시너가 4강전에서 알카라스를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간다고 결승에 올라올 수 있는 상대는 조코비치가 아니라면 그 어떤 누구도 야닉 시너를 이기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할레오픈 결승이었다고 봐요 후비 후르카츠가 잔디 코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빅3라는 시너, 알카라스, 조코비치 이 3명을 제외한 최고의 경기력 잔디에서는 바로 그 4번 후보가 즈베레프나 메드베데프가 아니라 후르카츠거든요 그 후르카츠를 그 타이트한 타이브레이크 그런 접전 속에서 야닉 시너가 서브 대 서브에 대결해서 그 긴장감 속에서도 시너가 후르카츠를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경기에서 할레에서 처음으로 잔디 코트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 자신감 그리고 롤란 가로스에서 부상 속에서도 알카라스와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쉬운 탈락 이건 오히려 자신감의 상실이라기보다 자신감의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올 시즌 단 3번밖에 안 패한 올 시즌 최고의 선수 이기 때문에 야닉 시너가 이번 윈블던에서는 저는 확실한 페이버릿이라고 저는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알카라스의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알카라스가 지난번에 잭 드레이퍼에게 퀸스 오픈에서 졌습니다 요게 뭐 잭 드레이퍼에게 순간 한번 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알카라스가 프랑스 오픈을 너무 힘들게 우승을 했고 모두가 우승이 어렵다고 한 과정 속에서 정말 꾸역승으로 알카라스가 우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약간 행오버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너무 피곤했어요 클레이 시즌이 클레이 시즌에 알카라스가 조코비치 이상으로 우승후보로 대회마다 평가를 받았고 근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고 여기에 4-1 부상이라는 악재가 겹친 상태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두 달, 석 달에 클레이 시즌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시즌 상반기에 알카라스가 또 뭔가가 할 것 같다는 모두 전 세계인의 패더럴이 있는 최고 인기 스타 이런 기대감 속에서 굉장히 억눌렸는데 그거를 이제 프랑스 오픈으로 풀어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취 안도감이 클 것 같아서 조금 뭔가 윈블던의 타이틀 방어에 집중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 구도 인간인데 저는 만약에요 알카라스가 이번에 타이틀을 방어하고 어떤 지금 야니시노의 경기를 극강히 올라 있고 뭐 조코비츠도 올라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 윈블던 잔디 코트에서 최상 베스트 테니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승을 하는 어떤 정신력, 스태미나 이런 걸 보여줬다 그러면 저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알카라스가 어쩌면 빅3가 했던 수준으로 메이저 데뷔 20개 이상을 궁극적으로 우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컨텐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카라스 지금 이 상태에서 윈블던까지 우승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빅3 이후 정말 또 다른 괴물을 우리가 탄생을 지켜본다 저는 이렇게까지 지금 좀 확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저는 알카라스가 이 상태에서 아직 조금 기량적으로요 서브나 이런 쪽에서 더 다듬어야 될 것이 있고 피지컬이 완벽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 팔뚝 부상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강적들을 되치게 해가지고 연속으로 우승을 한다 이러면 저 알카라스가 이제 21살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승을 차지할지 모르는 정말 우승 머신이 탄생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카라스가 이번 윈블던 우승하면 조코비치나 나달 페더러 팬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코비치가 3순위가 아니라면 후르카츠가 가장 잔디코트에서의 경기력은 세계 랭킹 1, 2, 3, 3번 시드를 받은 3명을 제외하고 바로 그 아랫단계 후르카츠라고 생각을 하고 후르카츠의 서브는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후르카츠가 20대 중반인데 서브에 최고 정점을 찍은 게 아니야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게 만약에 그런 흐름이 이번 윈블던에서 정말 발휘만 된다면 어쩌면 우승도 가능한데 우리가 윈블던의 황제라고 불렸던 로저페더러를 마지막 경기 윈블던의 마지막 경기를 씻을 수 없는 6대0 악몽으로 안긴 후르카츠가 윈블던을 우승하는 그림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 황제를 폐위시켰던 후르카츠가 새로운 황제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권자에 오르는 그런 시나리오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후르카츠가 우승하는 것이 저는 페더러 입장에서도 페더러가 마지막으로 레코드가 기록된 6대0의 그 3대0으로 진 그 경기가 바로 상대가 후르카츠인데 그 후르카츠가 아무런 상대가 아니라 윈블던의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 마지막 경기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남지 않을까 해서 저는 후르카츠가 언젠가 한 번은 윈블던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저는 남자 단식 우승 야닉신어 여자 단식 우승 이가시비용택으로 찍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제 예측은 틀릴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키반꿀 김펠레 제 별명입니다